프리다 스킨케어를 사용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. 이게 제가 평소와는 아주 심플하고 가벼우면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에요. 건성 피부에는 엘릭시어를 먼저 바르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. 엘릭시어가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이거든요. 제품을 사용할 때는 먼저 눈 주위에 바른 후에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. 그리고 BB크림을 사용해요. 베이지 셔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제 스킨톤에 가장 잘 맞아요. 마지막에 토너를 가볍게 두드려주면 제 자연스러운 네일리 메이크업이 끝납니다.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룩과 함께 피부가 건강하고 촉촉해 보이거든요. 매우 간단하죠? 선크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BB크림에 햇볕 차단제, 데이크림, 파운데이션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2분이면 나갈 준비가 다 끝나요. 그리고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비비를 바른 후에 두 종류의 다른 비비로 명암을 줍니다. 화이트 스노우를 눈 바로 밑에 발라서 어두운 톤을 가리고 깨끗하게 보이게 만듭니다. 또 화이트 스노우를 턱뼈 위에 찍어준 후에 표시된 부분들의 색을 잘 문질러 섞어줍니다. 밝은 톤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브라운 커넬로 마지막 쉐이드를 주세요. 양쪽 턱뼈에 줄을 그고 코 양옆면에도 세로줄, 또 광대뼈 바로 밑에도 줄을 그어주세요. 피부에 색이 잘 섞이게 잘 문질러주세요. 브라운 커넬은 눈 화장을 더 화려하게 해줄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. 세 가지 종류의 비비로 명암을 준 후에 스킨의 토너를 몇 번 가볍게 두드려주면서 밝고 자연스러운 음영 모임 룩이 완성됩니다. 그럼 끝나는 거예요. 마지막에 토너로 정리하시면 얼굴의 윤곽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. 브라운 커넬은 눈 화장을 더 화려하게 해줄 수 있어요.